시나몬처럼 따뜻한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감성 가득 시나몬 캔들이에요 솜씨 키트와 전자레인지만 있다면 누구나 저를 만들 수 있어요 왁스를 녹이고 향료를 섞어 캔들을 만들고 시나몬과 빈티지 페이퍼로 장식하면 감성 가득한 저를 완성할 수 있어요 저를 만드는 데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누구나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저의 따뜻함으로 당신의 하루가 포근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취미하실래요?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